건강검진 시 대변 키트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첫번째, 평소처럼 대변을 좌변기에 봅니다. 두번째, 분홍색 뚜껑을 돌려 열어주세요. 세번째, 분홍색 뚜껑을 열면 긴 스틱이 나옵니다. 네번째, 대변에 4-5번 정도 여러군데 콕콕콕 찍으시면 됩니다. 절대 푸지 마세요. 다섯번째, 분홍색 뚜껑을 다시 돌려 닫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여섯번째, 대변 키트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액체, 보존액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.